빈손의 주인공입니다. 여러분 김제일가수의 무대입니다. 빈손 인생이 뭐하더냐 바람이 뜨느냐 우린 도냐 잠시 왔다 가는 곳에 너 그리 가득가득 살아 돈 많아도 한 세상 돈 없어도 한 세상은 인생살이 별로 없더라 어차피 간 때는 빈손의 주인공 아하 어차피 간 때는 빈손의 주인공 인생 인생이 뭐더냐 바람이 뜨냐 푸른 눈이 뜨냐 잠시 왔던 그곳에 너 그리 바둥바둥 사네 온 많아도 한 세상 온 없어도 한 세상인데 세상살이 별거 없더라 바람이 뜨냐 어차피 단뜬 흐린 손이 컸을 그리 바람이 뜨냐 온 많아도 한 세상 온 없어도 한 세상인데 세상살이 별도 없더라 아 어차피 바람이 뜨냐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꿈 고맙습니다.